자 지금부터 카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게 되면요.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자가 하나 있고요. 여기 위에도 일반 상자입니다. 제가 상자질리어 잘 닫아줄게요. 자 지금부터 관객분께 하나의 카드를 고르게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카드가 여러 장이 있고요.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 스톱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가겠습니다. 스톱! 자 여기요. 자 카드를 보시고요. 자 카드 앞면에다가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사인한 걸요. 사인이고요. 자 중간에 잘 넣겠습니다. 역시나 사인한 카드를 자 넣고요. 자 제가 여기 카드에 있는 신호를 주게 되면요. 아까 처음에 처음에 상자를 덮었던 상자를 보시게 되면요. 여기 이렇게 카드가 하나 나오고 자 카드가 하나 옮겨졌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대로 잘 제가 그대로 잘 넣으면 카드 한 장이 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.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. 역시나 그쵸? 상자에 나온 카드를 확인하면은 놀랍게도 사인했던 이 하트가 나오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